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범 롯데가의 유제품 기업인 푸르밀의 사업 종료 발표로 400명의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는 위기에 놓여 있는데요. 의뢰 위치에 놓인 근로자들 얘기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김연학 초빈 교수, 사회연대포럼 정의원 권 대표, 박연미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렇게 시간을 마련한 게 된 것 자체가 안타까울 정도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빵업계 1위인 SPC 계열의 빵 공장에서 작업하던 20대 노동자가 사고로 숨졌는데요. 이미 뉴스를 접하신 분들도 있고 영상을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형롱아님 한번 사고 상황이 어땠는지 참담하지만 그래도 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말이었습니다. 지난 10월 15일 새벽 6시에서 6시 30분 사이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이 됐고요. 사고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샌드위치 등의 소스를 만드는 이른바 혼합기라고 하는 기계가 있는데 거기에서 해당 노동자가 숨진 채로 의식이 없는 채로 발견이 되어서 함께 일하던 동료 근로자들이 이분을 구조를 하고 그런데 119에 신고를 하고 병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도 회사 보고를 먼저 하지 않았을 경우에 과거 사례를 생각하면 문책을 받을까 봐 보고를 먼저 하고 그리고 119에 신고를 했다 이런 후속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참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해서 구조를 최초로 한 것들도 동료들이었다. 심각한 트라우마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 결국 이분이 젊은생을 마감하게 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졌는데 이후에 저 하얀 천막으로 가려놓은 저곳이 바로 사고 현장인데 회사 측의 여러 가지 납득할 수 없는 그리고 비윤리적인 대응 이런 것들이 상당히 도마 위에 올라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사건 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게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사건 자체 참 안타깝다. 그렇죠. 사고가 났다는 것 자체가. 그것도 그렇습니다만 저 사고가 발생한 날이 모든 사람들이 아마 편하게 쉬고 있었을 토요일 새벽 6시에서 6시 30분 사이에요. 그리고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도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분들이 발견을 했다는 이야기니까 상반신이 끼어서 돌아가셨다. 지금 이렇게 추정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사고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 대책이 꼭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화면에 사면 사진으로도 보여드렸지만 지금 설명해 주신 걸로 들어보면 흰천으로 어쨌든 사고 현장 자체는 가려놨지만 그 외의 지역에서 또 다시 공장을 가동했던 그런 정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사실관계 확인은 추후에 해봐야 될 문제지만 지금 회사 측의 대응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못했다라는 반발과 또 비난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은하 교수님, 지금 온라인상에서는 피 묻은 빵을 먹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SPC 제품, 브랜드에 있는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 회사 대응이 좀 잘 안 됐던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 과거에 SPC가 해왔던 행적들을 보면 정말 악덕기업이라고 하는 비판을 들어도 마땅한 그런 행위입니다. 사람이 죽었어요. 네. 우선 사고가 난 후의 상황을 보면 우리 박연비 평론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지만 사고가 났는데 이 회사가 제일 처음 낸 보도자료는 파리바켓트 영국 진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뉴스로 덮으려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회사 홍보성 내용, 빨리 대표자나 사고하고 수습을 해야 될 마당에 그러니까요. 영국 파리바켓트 나가게 됐다고. 영국에 진출했다. 네. 홍보자료를 제일 먼저 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참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도 그렇고요. 취지는 알 수 없지만 오해를 받기는 쉽이네요. 일반적 위신자가 덮기 위한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저런 엄청난 사망사고가 나서면 빨리 현장을 수습을 하고 그리고 옆에 있던 동료들이 직접 구조를, 구조는 안 됐지만. 상황을 보고. 배 앞에서 건져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얼마나 트라우마를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엄청난 출격이죠. 그분들을 바로 작업에 투입을 했다는 겁니다. 그 사고 난 배 앞길에 천막을 가려놓고. 아까 말씀드린. 정말 이건 좀 성숙한 시민사회 선진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빨리 거기서 일을 했던 사람들은 좀 쉬게 하고 그리고 정신 상담 받게 되는지 충격에서 벗어나도 해야 하는데 바로 작업자에게 투입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반윤리적이고 비일륜적인 그런 회사의 조치로 보지 않을 수가 없고요. 문제는 보다 근본적으로 과거에 한 지난 5년 동안에 이런 배 앞길 같은 데 37건에 끼임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아니, 사고가 37건에. 사고가 37건인데. 사고가 37건인데. 사고가 37건인데. 그는 한 40% 정도가 배 앞길 끼임 사고였다고 그래요. 이게 처음이 또 안 되네요. 그런데 불구하고 거기 9개 배 앞길 중에서 제대로 안전 설비가 돼 있는 거 2개밖에 없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보면 이제 덮개가 있어야 되고 자동 방호장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다 돼 있는 거는 2개밖에 없고 남은 3개는 제대로 안 돼 있었다. 그러니까 끼임이 발생했을 때 기계가 멈추는 이런 장비. 장비, 그렇죠. 그런 것도 센서가 감지를 해서 바로 스탑하기가 안 끼게 해야 되는데. 그런 물론 비용이 좀 들겠지만 도대체 그런 시설이 왜 지난 15건에 지난 몇 년 동안에 그런 사고가 발생해서도 조치를 안 했느냐는 거죠. 잘 알다시피 우리 지하철에서 그런 사고가 난 다음에는 지하철을 우리 전역구간에 지금 슬라이더 도화를 해서 낙상사고를 방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민간 부분에서 왜 저런 일이 없으냐.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건 또 노동부의 조치입니다. 이렇게 큰 사고가 났는데 작동이 가능한 기계에 대해서는 계속 작동해도 된다고 해서 작업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도 문제지만 이런 회사들, 특히 이 회사 인식 자체가 SPC라고 하는 회사에 저는 징벌적인 어떤 손해배상, 피해자 가족이라든지 청구해가지고 꼭 SPC뿐만 아니라 이런 안전사고 관련된 기업들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조치를 취하지 않겠나 보고 이 회사는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안전교육 같은 것도 이수해야 되는데 하지도 않고 가짜로 이렇게 종합원들 안전교육 받아서 서명하라고 그러고 또 불과 일주일 전에는 비정규직, 파견직 노동자가 손을 꼈대요. 손을 꼈는데 너는 정규직이 아니니까 네가 알아 치러야 그래서 본인이 직접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다는 정말 비반인륜적인 그런 행위를,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 그래서 반드시 이번 차제에 SPC 그리고 SPC와 유산업종 있는 기업들 안전점검이나 일대 안전조치에 대한 일대점검이 필요하고 SPC에 대해서 징불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그런 어떤 조치를 배상하도록 하는 조치를 해야 됩니다. 말다하다고 생각됩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사고가 났음에도 홍보자료를 배포했다거나 아니면 사고가 난 현장만 가리고 나머지 공장은 또 가동을 했다거나 그리고 SPC 회장의 사과문은 또 사고 발생하고 나서 이틀이나 지나서 나오고 이런 어떤 회사의 대처들은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노동자들이 가정에서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다시 기가하지 못하는 일과 관련한 여러 가지 우려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는 산업재해 공화국이다 이야기할 정도로 장시간 노동, 그에 따른 노동자들의 피로, 체력저하, 집중력, 떨어짐 등등으로 인해서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처벌이 목적이 아니고 재발 예방을 위한 노력을 좀 기울여달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거의 법제화돼서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은 완전한 안전불가검지에 놓여져 있다. 회사 입장에서는 돈을 조금 더 벌게 하겠지만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가행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정말 참담하고 망형자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죠. 실제로 보면 지켜야 할 2인 1조 관련된 부분들이 2명을 일하게 했다고는 하지만 한 사람이 밖에 있고 한 사람 안에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순간적으로 제지시키거나 기계를 스톱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이 싸움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되지 않았습니다. 2인 1조 작업을 하게끔 돼 있는데. 2인 1조와 관련된 부분들은 법제화되지는 않지만 현장에서는 항상 이야만 일을 할 때는 일을 할 때는 누군가가 보조하고 또 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게끔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사실은 진행되지 않았죠. 지금 저희가 화면에 보여드린 건 사측, 회사 쪽에서는 다른 노동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직원들 얘기는 원래부터 구조적으로 한 명은 소스를 계속 배합하고 한 명은 원료를 가져와야 되니까 이런 작업을 아예 분리해서 했다 이런 얘기로 해석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두 명이 근무하는데 한 분은 재료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거 한 분은 계속 배합해서 소스를 붓고 배합하게끔 만들고 이스터 이런 걸 집어넣고 급속냉당하고 이런 가정들을 만드는 가정인데. 결국 한 명씩 따로 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 한 명씩 하는 거죠. 그렇다면 차라리 3인 1조를 해야 된다. 이런 것과 관련된 주장들을 우리 노동 현장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전교육과 관련된 부분들 대단히 행식적이고 여전히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일을 해야지 무슨 안전교육이나 이런 마인드가 오너들한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뭘 교육이야? 그 시간에 일을 해서 이익을 낼 국료를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또 듣기 없는 배합기들. 그다음에 안전센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끌러들어가더라도 옆에 이렇게 안전센서를 툭 쳐서 정지식을 멈추림을 시킬 수 있는 이 센서가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지만 사실은 노동자를 보호하고 회사의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안 돼 있습니다. CCTV도 없습니다. 물론 분진 등등 해가서 밀실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최소한의 작업 현장의 안전과 이후에 여러 가지 측면을 갖다 점검하기 위해서라도 중앙에서 CCTV를 통해서 이걸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CCTV도 앉아 있는 이런 구조들. 말씀하신 대로 또 작업이 중지됐어요. 작업이 중지하고 작업이 재결되는 과정에서 노동부의 이런 태도도 문제이지만 작업이 재개할 때는 그 노동자들이 작업을 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 좀 확인하고 노동자들이 참여를 보장해서 작업 재개와 관련해서는 이 정도 수준이면 우리가 다시 일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는 순간에 일을 시키자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노동시민 사회된 제가 일반 시민들이 아 이거 이 기업 더 이상 둘 수 없다. 공문을 사고 분노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노동계에서는 12월 12일 날 대규모로 전국노동대회를 열어서 불매운동을 확산해 가자 이렇게 하는 과정인데 이 책임 있는 자세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저희들 이야기입니다. 책임자 처벌. 그다음에 이거 재발 방지 대책 신속한 재발 방지 대책 그리고 유가족과 관련해서도 충분한 회비 이런 것들이 하나도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있는 거죠. 총원 의원님 아까 사고 상황을 저한테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2인 1조 체제라는 그런 상황도 잘 안 됐던 것 같고. 그다음에 장비에 대한 어떤 부실화된 문제들도 있는 것 같고 고용노동부의 관리 감독은 과연 제대로 됐던 건지 이 상황을 왜 그렇게 방치할 수밖에 없었던 건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자체가 좀 안 돼 있다라는 계속 생각이 좀 들거든요. 끔찍한 사고가 반복될 때는 모든 부분에서 구멍이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가장 먼저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경영 윤리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상적으로 다분히 다들 화를 내시다가 금방 잊혀질까 저는 그게 두렵기도 한데. SPC 계열의 SPC 계열이라고 하면 딱 브랜드가 떠오르지 않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우리 케이크 많이 사시는 파리바게트 그리고 떡집이죠. 비즈, 아이스크림 가게, 배스킨라비스 그리고 인기 많은 햄버거 브랜드, 쉑쉑버거 이런 것들이 다 SPC 계열이고요. 어린이들 사이에서 인기 많아도 포켓몬빵이 나오는 곳도 바로 SPC 계열입니다. 소비자들의 일상생활, 히로애락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대표적인 소비자 기업인데. 이 회사가 그동안 해온 행태들을 보면 제빵사들과의 갈등 그리고 과거에도 여러 가지 산재 사고들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저는 2인 1조 근무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거야 CCTV 돌려보면 최근 몇 달 것만 돌려봐도 충분히 합리적으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상황일 테지만. 이 회사가 사람이 사망사고로 현장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천막으로 덮어놓고 가동을 했던 회사가 2인 1조 규정이 있다고 이걸 지켰겠습니까? 합리적으로 의심이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분노하지만 앞으로 다른 근로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윤리적으로. 그리고 민도가 땅에 떨어졌다. 비난할 수 있는데 이 회사는 그렇게 운영을 해왔잖아요. 이 2022년 10월에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게 참 놀라울 따름인데 그렇다면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았을 때 기업이 가지게 되는 실질적인 피해, 손해가 훨씬 더 크다는 걸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래서 이런 일들이 노동자의 피도 불타는 걸 모든 사람들이 인식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과정에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된다고 보는 게 일단 회사의 경영 문제. 이거는 회사는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겠죠. 여기에서 이걸 적정선에서 제어해 주는 게 행정의 역할인데 고용노동부가 제대로 기능을 했느냐. 이것도 좀 의문이에요. 작업 중지 명령을 즉시 내렸어야 되는데 이 작업 중지 명령이 다음 날 내려집니다. 사고 당일이 아니고요. 바로가 아니고요. 사고 다음 날의 작업 중지 명령이 늦어 그렇게 뒤늦게 내려진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앞서 김연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된 똑같은 업무를 하는 기계 9대 중에서. 7대는 없었다고. 7대만 사용하지 말아라. 나머지 안전장치 있는 건 사용해라. 이거는 정말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회사의 논리는 지극히 자본주의적인 논리죠. 라인을 가동해야 되고 납기를 맞춰야 한다.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빵을 왜 만듭니까? 사람이 먹으려고 만드는 건데 그 빵 만들다 사람이 죽었잖아요. 이 상황을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이 부재했다는 생각이 들고 노무 체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도 이번 기회에 샅샅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교수님 사실 SPC 측은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왜 공장 사고가 발생했지만 흰천으로 두르고 나머지 공장을 돌렸냐. 그러니까 가맹점들의 피해가 우려돼서 공장을 멈출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앞서 말씀 주신 정부의 점검이나 감독은 제대로 됐는지도 여전히 의무스러운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런 사태가 반복될 때마다 참 우리가 지난 일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구나 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네요. 교훈을 못 얻네요. 이런 우리가 민식이 사건데도 그렇고 중대 근로자 사망사고 났을 때도 여론이 막 덜컬습니다. 그럼 정치권에서 하는 건 뭐냐 하면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냥 국민 정서가 덜컬으니까 우선 처벌 위주로 이런 중대재해가 난 기업주 처벌한다. 민식이법 30km 이상 달리면 범죄자처럼 취급해서 처벌한다. 처벌 위주로 해서 결과가 좋았습니까? 중대재해법 물론 아직 발효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중대재해법이 있음으로 해서 획기적으로 현장에서 재해가 많이 줄었다고 저는 믿지 않거든요. 정말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이렇게 처벌 위주로, 능사 위주로 기업가들의 기업 사업 의지를 꺾는 것보다는 예방을 위해서 저는 항상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지만 산업체 안전보건법을 개정해야 하고 더 중요한 건 이번 정부 자랑이 있지 않습니까? 시행령 시행규칙. 저는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법률 개정이, 사남법 개정이 당장 어려우면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노동부에 그걸 둘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는 지금 현장에서 이런 안전을 감독할 요원이 절대적으로 부득하자고 그러는데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 동안에 공무원이 13만 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 13만 명, 어디서 다 뭐 하고 계신지 지금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이렇게 우리 노동자들의 삶과 안전이 보장되는 그런 데에 투입이 돼야죠. 어디서 무슨 일들 하고 계신지 궁금한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너무 쉽잖아요, 다른 것보다도. 지금 안전사고가 현재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게 낙상사고 떨어져서 돌아가시는 거고 두 번째로 많은 게 끼임사고 11.5%라고 그럽니다. 1년에 한 100여 명 내 근로자들이 계속 이 끼임사고로 돌아가시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하철에서 했듯이 왜 못하냐는 거죠. 그런 거를 각 기업들 혹은 노동부 차원에서 이런 메뉴를 만들어서 기업들 적용하게 하고 그리고 현장 안전 요원들을 대폭 늘려가지고 이걸 전수조사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샘플링해서 수시로 점검해서 저는 사고가 났을 때 엄청나게 처벌한다. 그것도 충분히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사전에 사고가 안 났더라도 이런 점검을 해보니까 안전 조치를 안 하고 있고 끼임 장치가 끼임이 될 수도 아무 조치가 없다. 그러면 그 사업장하고 사업주를 엄밀하게 엄중하게 처벌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몇 번 하다 보면 조심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차제에는 물론 당연히 이렇게 사고를 낸 사람들. 그런데 불행히도 이번에 허영인 회장은 별로 처벌받을 가치가 않거든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현장 감독이나 현장 사장은 모르겠습니다. 처벌당할지 모르겠지만 기업주는 또 빠져나간다고요. 그래서 이 법 자체가 그렇게 허술한 거고 차제에는 조금 예방적인 차원에서 그렇지만 사고가 안 났다 하더라도 예방 차원의 어떤 매뉴얼이라든지 규칙을 위반했을 때는 엄불에 가하는. 그러려면 현장 단속 요원들, 감시 요원들이 많아야 되고. 그러면 늘어난 공무원들 정원을 저는 노동부라든지 혹은 산업안전관리공단인데 대폭 정원을 해서 실효성 있는 그런 어떤 현장 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앞서 저희가 화면에 보여드렸던 것 중에 7년 동안 안전인증을 계속 통과를 했었다라는 화면이 저희가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보면 다 적합하다는 편정을 내려줬습니다. 그러니까 괜찮다는 얘기겠죠? 이것만 봤을 때는. 안전하다라는 것으로 인식이 됐는데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면 저는 과연 이게 제대로 된 안전인증을 했는지도 좀 의문이고 안전인증이 제대로 됐다면 회사가 과연 뭘 한 것인가라는 다른 반대의 생각까지도 드는 상황인데 회사가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안전인증도 허술했다는 생각이 지배적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노동부의 노동행정이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 것과 관련한 부분 당장 사고 전후에서의 대응과 관련된 문제도 문제지만 실질적으로 그동안 사람이 부족하더라도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노동부의 규모도 커지고 그다음에 중대대회처벌법으로 인해서 사법경찰관으로서의 기능이나 역할도 강화되어 있는 이런 구조이고요. 실제로 근로감독보다는 산업안전과 관련된 감독들이 더 많아져야 되고 숫자도 늘어나고 있는 것도 현실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 가면 아직도 안이하게 회사가 주는 자료 그대로 보고 별일 없다고 생각하고 사인해 주고 오는 이런 구조들이 계속되고 있다. 저희가 중대재해처벌법 할 때 경영계에서 엄청나게 반대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규제 완화해야 되고 특히 그 대표적인 일로 중대재해처벌법 이거 완화시켜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현장에는 여전히 수많은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싶어도 기계가 안전하지 않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필요 없다는 논리 중에는 이미 지금 저희가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산안법이 있었다. 있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까지는 필요 없다. 이중처벌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는 화면 보면 혼합기는 여기에 기준이 들어가지 않나 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포괄적으로 이게 전 부분이지 사실은 이렇게 쳐다봤을 때 가슴 높이 정도 이게 괜찮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빠져나간 거죠. 그러나 사실은 저기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받고 접근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부분들이 되게 느슨하고 그다음에 또 대공장들 기준으로 조선소라든지 자동차 만드는 회사라든지 이런 기준으로만 돼 그 밑에 부분에서는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사실에 큰 대공장들보다도 현장에서의 사고들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노동부가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또 여동부가 역할을 못하면 예를 들어서 작업을 중지시키거나 위험해서 작업을 중지시켜야 된다고 요구할 수 있는 건 일을 노동자들이나 노동조합에도 줘야 되고 또 사고가 일어나서 작업을 재개할 경우에도 노동자들이나 노동조합에 참여를 보장하는 이런 구조가 있어서 현장에서 저희가 위험하다는데 회사의 이야기만 듣고 노동부가 그래 다시 재개하라고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할 때 내가 정말 동료가 죽고 그 죽은 동료로 갖다가 구출하기 위해서 이런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상처를 받고 심리적으로 트라우마가 생긴데도 불구하고 그 옆에서 일을 하라 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과연 용납될 수 있는 일인가? 이 사회에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역할을 못하는 거고 실제로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자꾸 이걸 예방을 하고 정부에서도 경영계에서 이걸 갖다가 완화해달라면 당신들이 먼저 예방 조치를 한 걸 가져와봐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는 한마디 안 하고 정치권에 알아서 고민해볼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해이해져 있는 거예요. 실제로 상반기에 실제로 중대재해처벌이 가능한 게 한 124건 정도 되는데 사망상권은 한 10건 정도 되는데 검찰이 한 건 딱 기속했어요. 그리고 구속된 사례도 한 건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여전히 줄지 않았어요, 중대대해처벌법이더라도. 그렇게 엉켜가게 한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방 조치를 안 하는 거예요. 돈 든다고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전에 대한 비용, 그리고 노사가 대화해서 회사를 좀 더 좋게 하는 비용, 이걸 비용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걸 지속가능한 회사의 성장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는데 이 마인드를 안 받고 특히 일부 심각한 악득 재벌 오너들의 이런 행태는 단호하게 좀... 고쳐지고... 처벌하고 처벌이 안 된다면 국민들이 또 대응을 해야 됩니다. 지금 사실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게 노동자 사망사고 같이 중대재해가 발생을 하면 사업주나 또 경영 채민이 책임자에 대한 어떤 처벌을 할 수 있게 만든 법안인데 사실 말이 처벌이지만 이거는 예방을 위한 처벌로 쓰이게끔 취지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아까 김연애 교수님 말씀 주셨지만 SPC 허영인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아닐 것 같다라고 고용부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도 회장이면 뭔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법적으로 아주 싸늘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망한 사고, 그 사망사고를 당한 노동자가 SPC 소속 직원이 아니거든요. SPC 계열의 SPL이라고 하는 계열 회사 직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공장에 계시는 분이죠. 그렇죠. 원청의 직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법조항에서 우리가 계속 자회사를 만들고 계열사를 만들고 해서 원청의 경영자들이 빠져나가는 방식이다라고 비판을 받는 부분인데 일단 전제하고 말씀드리는 건 우리나라에 여러 훌륭한 기업들이 있고 다들 이렇게 부도덕하게 경영한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반복적으로 같은 일이 벌어지는 기업은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번 사안에서도 보면 SPC에서 끼임 사고가 최근 5년 동안 10건 이상 있었다는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그때도 끼어서 같은 기계에 사고를 당할 뻔한 노동자가 끼임 사고를 당했더니 현장 책임자가 불러서 혼을 냈다는 거예요. 사고를 당했는데 혼을 냈어요? 괜찮냐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왜 부주의해서 이런 사고가 일어나게 하느냐. 사고가 다쳤을 거 아니에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기업 문화가 어떤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인데 그런 사례들이 이제 본물처럼 터져 나오는 거죠. 그동안 일단 정부는 뭐 했느냐.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할 테고 정치권에서도 그리고 현 정부에서도 뚜렷하게 이건 시장에 보내는 사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기업들의 어떤 기업가 정신을 육성할 테지만 반칙하는 기업이나 상식에서 벗어난 비윤리적인 경영을 하는 기업은 반드시 단죄한다. 이걸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보고요. 현장에서 그런 말씀하시는 걸 많이 들었어요. 그냥 딱 10만 원짜리 발판 하나 설치를 했으면 사람이 사망하지 않았을 사고가 너무나 많다. 그러니까 3대 산재 사고 중에 추락, 끼임, 그리고 전복 이런 사고들이 많은데 추락사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사고 현장이 굉장히 높은 데서 떨어지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불과 2, 3미터 그쯤에서 떨어져도 사망사고가 난다는 거 안전장치가 미비하다는 뜻이거든요. 이번 끼임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도 사람이 타고 있는 것 같이 이물질이 감지된 문이 다시 열리잖아요. 너무 상식적인 거고 김용균 씨 사망 사건 이후에 현장에 안전 배를 설치하자, 2인 1조로 하자. 너무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경제대국에서 이런 사고로 20대 청년이 사망한다. 이거는 시스템의 처음부터 끝까지 특히 정치권에서 화내고 회장 불러다 혼내고 그러고 말 일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 번 각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사실 이렇게 허영인 회장 처벌 안 되면 기업들이 그냥 계획사 계속 만들고 그런 식으로 거리두기 하겠네요, 이건. 그렇게 법이 모든 것을 다 사실 규율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삼성의 이근희 회장도 삼성 회장이라고 그러지만 등기사로 개시했던 시간보다 등기사 안 하고 그냥 삼성 회장인데 아무런 공식적인 어떤 결제라든지 결제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나면 책임을 물었고 SPC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지주회사 회장이긴 하지만 실제로 사고는 SPL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생산 공장에서 일어난 거고 생산 공장의 공장장이라든지 대표이사는 아마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결국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했지만 이런 사고가 일어난 건 기본적으로 안전설비에 대한 투자 부족 아닙니까? 그리고 종업분들을 혹사시킨 건데 이거는 본사 차원에서 리소스를, 자원을 배분할 때 매출 목표, 이익 목표 주고 비용 목표 주니까 그 범위 내에서는 아마 SPL 사장은 최선을 다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제대로 된 재원을 안 주니까 안전설비에 투자를 할 수 없겠죠? 실제 책임은 위에서 자원을 배분하는 사람 있는데 그 사람은 결제 선상으로는 아무런 책임이 없고 결제한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본다면 결국 책임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져야 할 텐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불행히도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데 이번 사건이 특히 안타까운 것은 SPC, SPL 이런 것들이 정말 너무나 돈이 모자라고 시설 투자할 재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SPC 그룹 전체 매출이 7조 원에 달합니다. 거의 재벌, 준 재벌이거든요. 그런 회사가 이렇게 또 세계적으로 자기들 말 맞다나 세계 수십 개국이 빠르게 바뀌었던 수출을 해서 인기도 많이 없고 잘 팔린다고 그래요. 그런데 물론 이익은 조금 줄겠죠. 그런데 이런 세계적인 기업이 되려면 먼저 국내에서 자기 공장에서 종사원들이 어떤 대우를 받고 있고 어떤 여건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하는데 그런 걸 안 하고 글로벌 진출했다고 자랑하는 건 그건 선우가 주객이 전도된 이야기고 저는 아까 서부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피해자 가족들이 당연히 직물적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이런 경종을 울리는 그런 법인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SPC 계열 제빵공장에서도 이렇게 안타깝고 참담한 사고가 발생했지만 또 다른 기업이죠. 푸르밀에서도 최근에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푸르밀 경영진이 11월 30일까지 사업을 종료하고 모든 임직원을 정리해고 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좀 됐는데 이메일로 알렸고 또 갑작스럽게 통보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또 신준호 회장은 30억 퇴직금 받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 앞서 SPC도 사실은 노동자들이 일태의 낙에서 겪는 어려움 중에 대표적인 큰 어려움이 바로 산재라든지 다쳐서 집으로 못 돌아가는 거고요. 또 하나는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정리해고 일자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회사의 잘못된 경영으로 인해서 그 책임을 오롯이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이런 사태들이죠. 그래서 회사는 3년 전속 적자가 났는데 그 원인도 사실은 오너들이 다시 들어와서 회장의 둘째 아들이 들어와서 2018년부터 경영하면서 되게 어려워진 거죠. 그때부터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는 롯데유업이라고 우리가 기억하고 롯데우유 이렇게 하는 회사였다가 2007년도 롯데그룹의 신계쿠 회장 내 신준호 회장이 이렇게 소송 통해서 롯데라는 걸 쓰지 못하면서 2009년에 프루밀로 바뀌어서 이렇게 쭉 왔었고 매출이 전년까지도 1,800억 정도 되는 이런 규모 있게 중견기업 정도 되는 회사였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저도 노동 현장에서 30년 이상을 일해봤지만 이렇게 한 번에 사업을 종료하고 정리해고를 하겠다 이런 방식과 관련해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렇게까지 쉽게 결정할 문제인지 안 되는데 이게 뭐 회사가 어려우면 다운사행을 해야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 고용은 좀 유지하면서 유급휴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방식 그런 부분에 대한 또 국가의 지원이나 고용유지지원금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일자리를 지키고 회사를 다시 키우게 하는 이런 노력들 안 하고 회장은 1월 달에 퇴직하면서 퇴직금 30급 받아가고 직원들은 임금 반납하고 노동시간 단축하고 이러면서 회사 키우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예 사업 종료할 테니까 전부 정리해고다. 이거 정리해고 법 위반입니다.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 플러스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회사는 해고회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전화하지 않고 직업 현재도 800억 정도의 자산이 있는 이런 구조인데 갑자기 안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 누가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이제 저금리로 내가지고 기업들이 너무 방만해지고 있고 새로운 핵심을 위한 투자보다는 금리 차익에 따라서 대충 조금만 이익이 나도 살 수 있는 구조인데 금리가 급속하게 인상하면서부터 회사가 정말 핵심하고 실력을 제대로 보이지 않고 실적 이익을 갖다 내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빠져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운사이즈를 하면서 노력을 안 하고 이렇게 정리해고를 해가지고 모든 노동자 그리고 거기 대리점주 또 뭐 이렇게 우유되는 낙론가들 또 뭐 이렇게 유통시키는 기사들 이런 분들과 관련된 부분들이 다 이렇게 한 번에 다 일자리를 이런 구조와 관련해서 무책임하게 특히 재벌 온도가 책임을 져야 돼요. 신준호 회장 내 그다음에 지금 사장 내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갖다 넣어가지고 회사를 갖다가 할 생각을 살릴 국리를 해야지 퇴직금 받고 나가고 청산해가지고 자기 자산 챙기겠다는 이게 지금 용납이 되는 사회입니까? 이거 뭐 글로벌 스탠다드를 봐서도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 주셨던 걸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죠. 신준호 회장 퇴직금 30억 받을 때 직원들은 급여 30%를 반납했습니다. 어떻게든 직원들은 회사를 살려보려는 노력들을 보여줬지만 오너 그리고 경영진들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어떤 사례로 보이는데 저는 사실 이렇게 이메일로 갑작스럽게 통보를 받은 분들이 한 400분의 직원이 이제 일자리를 잃는 상황에 놓였다라고만 생각했는데 또 그게 아니네요. 보니까 거기에 딸려있는 어떻게 보면 가족들이라고 볼 수 있는 대리점주, 낙농업계 그리고 이제 운반해주고 화물해주시는 화물기사님들까지 포함해서 뭐 엄청난 수의 지금 파급 악영향이 좀 우려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저기에서 저 인원만 더해도 대략 1,000명이 되잖아요. 그렇네요.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여기에서 벌어서 먹여살리는 가장이다. 가족들. 그러면 최소 곱하기 3, 4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3, 4천 명은 영향을 받는 거네요. 그러면 푸르밀이라는 회사가 그 오너 일가의 잘못된 경영으로 적자에 빠져들었고 그에 따라서 일시의 문을 닫음으로써 정말 생계 위협을 느끼는 사람이 최소 5천 명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네요. 어마어마하네요. 만약에 여기에서 이분들이 정말 생계가 어려워져서 나락으로 몰리게 된다라면 이분들이 소비하던 그 지역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런데 일단 푸르밀이라는 회사가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먼저 드는데 나름대로 컨설팅도 하고 로펌과 상의도 하고 했겠습니다만 근로기준법 24조를 보면 네 가지 사유가 아니면 대량으로 정리해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는 회사가 정말 문 닫게 생겼다. 회사가 경영상으로 정말 어렵다. 두 번째는 회피하려고 어떻게든 노력을 했는데 안 되더라. 세 번째는 정리해고 대상을 추렸는데 어떤 어떤 분들을 내보내고 살려보려고 한다. 그 노력도 없었고요. 네 번째는 노력한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회사를 살리기 위해 노력했느냐. 하나도 입증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냥 단적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점심시간에 밥 먹고 들어왔는데 아마 저 통보를 받으신 날짜 기준으로 생각하면 얼마 있으면 월급날이잖아요. 그렇죠. 월급 받으면 뭐 애들 학원비 내야지 카드값 내야지 생각하시다가 당신 11월 말까지 일하고 해고입니다. 이 통보를 받았을 때 근로자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청천병력이죠. 청천병력이기도 하고요. 법적으로 봐도 서면으로 미리 통보를 해야 하고 노조와도 상의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런데 노조위원장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노조위원장이요? 네. 이메일 오기 전에 회사에 공고문이 하나 먼저 붙었다는 거예요. 회사 공고문으로 여러분 우리 사업 더 이상 안 할 거고 당신들 11월 말에 모두 해고입니다. 공고문을 처음 봤을 때 그 황당함 그리고 서면도 대화도 없이 해고를 통보받을 새의 그 당혹스러움뿐만 아니라 이 회사가 법적인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폐업은 하지 않고 사업만 종료를 한다. 회사의 껍데기는 남겨두면서 사람들은 나가게 한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요. 지금 연말까지 현재 상황대로 가면 자본 잠식 상태라서 이대로 폐업을 한다고 하면 재산 남아있는 것들 다 실물 자산이 청산될 것이기도 하고 그동안 법인세에서 혜택 본 것들을 토해내야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데 이걸 종합하면 철저히 운얼가의 이해에만 부합하는 그런 결정이잖아요. 혼자 하는 회사라는 그런 착각에서 벗어날 때가 됐습니다. 김은혁 교수님, 법인을 청산하면 법인세를 면제 혜택을 반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지금 부동산이 한 1200억 정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를테면 부동산 평가 이익이 있을 겁니다. 지난 5년 동안에는 영업 이익은 계속 적지 않았는데 우리가 과세 기준은 영업 이익이 아니라 그냥 경상 이익이거든요. 이를테면 사업에서는 영업 손실을 본다 하더라도 이를테면 부동산을 팔아서 이익이 나서 전체적으로 순위가 나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고 아시는 대로 이런 경상 이익이 마이너스가 되면 법인세를 안 내거든요. 이렇게 청산하게 되었을 때 부동산 평가 이익 때문에 혹시라도 남는 자산이 있으면 그동안 안 냈던 법인세를 내야 되는 그런 이슈가 있고요. 저는 이제 그보다 근본적으로 돌아와서 지금 LG생활건강하고 인수협상을 벌였는데 안 됐다. 그래서 이렇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라고 강변을 하고 있는데 저는 매각이 아니 지금 사모펀드라도 매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자산모야 1200억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작년에 순수 손실이 마이너스 124억인데 일단 경영이 무능해서 저렇게 됐다는 건 치고요. 정말로 노동자들을 위한 근로자들을 위한 마음이 있다면 물론 이제 어느 정도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할 겁니다. 그런데 굳이 내가 오너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회사는 살려야 되겠다고 일단 매출액이 1800억이고 지금도 납품처가 슈퍼마켓이나 이런 데 체인에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연간 영업 적자한 100억 남짓 나는 거. 그래서 이걸 사모펀드라는 데다가 우리 오너 모든 걸 다 부동산에 다 포기할 테니까 당신들 이 회사 가져가서 살리셔야 하면 사모펀드 주판 튀겨보고 구조조정 좀 하고 부동산 파하면 되겠다. 저도 구조조정 회사에서 많이 해봤지만 저는 제 같으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봤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LG생활건강 제가 그냥 뇌피셜입니다. 내가 쉽지 않은데 오늘 돌아오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고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완전히 청산하게 되면 부동산 팔아야 되고 평가가 나면 다시 법인실에 오면 오너한테 들어오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페이프 칸판을 남겨놓는 거예요. 청산이 안 되면 그동안에 법인실 안 낸 거 계속 안 내도 되거든요. 그러면서 뭔가 나중에 부동산에 오르거나 뭔가 다른 기회를 엿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거야말로 저는 굉장히 부두둑한 조치다. 지금이라도 저 근로자들을 한 명이라도 살리기 위해서는 정말 오너가 모든 걸 포기하고 인수자를 찾아서 아니면 이렇게 안 돌아가 적자가 1년에 120억씩 나가는 회사에서 퇴직금 30억 챙길 건 아니고 자기 퇴직금 받은 거라도 토해내고 그걸 돈을 덧붙였어도 제발 좀 인수해서 살려주세요라고 해야 하는 것이 기업가의 자세가 아닌가. 그렇네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게 회사가 그냥 변명만 하고 있다는 핑계만 대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그렇습니다. 위장 폐업 이런 이야기들 과거에 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부동산 자산, 베테로이드 롯데그룹 신계코 회장이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게 부동산을 정말 요지의 부동산을 기신같이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지의 백화점을 만들고 거기서 수익이 나오고 이러면서 확산해 가는 과정들을 겪었는데 실제로 부동산 때문에 일어선고 실제로 보유한 부동산들이 꽤 있습니다. 법 롯데가가. 그런데 부동산은 살려놓고 나머지는 다 정리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후에 봐서 부동산 팔고 자기들은 자산 챙겨서 정리하겠다. 이런 거고 노동자들 그 사이에 내려낼 때 그거 용납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지금 범 롯데가를 우리 가계도에 놓은 대로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신계코 회장부터 해가지고 거기 때 지금 롯데를 맡고 있는 신동빈 회장 이어지는 과정, 그다음에 행제들, 농심, 이어지는 프로밀 등등과 관련해 이렇게들 다 지켜보고 있는데 이렇게 한 번에 노동자들과 대리점 이렇게 전후방에 수천 명의 사람들의 생계를 갖다 놓아놓고 일방적으로 결정한다. 저희가 2003년 카드대란 때 론스타하고 교섭을 하고 있는데 정리하구를 문자메시지로 보냈어요. 당신은 정리하구의 대상이다 이렇게 해서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사실은 법적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그 위에 서면으로 반드시 보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해고를 회피한 노력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저런 부분들은 오히려 행사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제가 봐서는. 그리고 이후에 위장 폐업임이 드러나면 그에 대한 징벌적인 조치들이 다 일어나야 된다. 왜 저희들이 자본주의가 정상적으로 미국처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나 징벌제가 왜 도입되냐 하면 너무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노동자들이라든지 이해땅사자들과 다 배척하고 자기 원어들만 챙기는 이종구조가 이걸 갖다가 현장에서 많이 싸우고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변화를 위해서 요구해도 조금씩 진전되어야 했는데 여전히 태행 등의 형태들이 계속되고 있다. 이거 더 이상 볼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좀 무거운 얘기를 많이 전해드렸지만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고 산업배 거울로 부서지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김용근 씨 사고가 발생한 지도 4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산업현장이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지금은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사고가 발생하면 바꿔야 된다. 온 힘을 다해서 변화시키겠다. 그냥 구호에만 외치겠습니까. 이번 기회를 정말로 기회를 계기로 삼아서 산업현장이 변화하고 또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 상생하고 노동자가 계속 근무하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기를 정말 간절하게 바라고 했습니다. 오늘 김해낙 교수, 정영건 대표, 박연미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선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슈앤직선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슈앤직선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